하하하하 아, 재밌는 일이 있었구나.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본 게 큰 적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누가 밀어서 낀 건데 도대체 빠져나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, 이게. 그래서 결국 119 불러서 이게 다 깨부수고 나왔잖아요.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뒷강 커플이네, 그렇죠? 아니,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? 재밌다. 아, 그러게 말이야. 야, 인성아. 이 여자친구 진짜 화통하다. 우리 똥 장군. 어디서 저렇게 멋진 여자친구를 골랐지? 형님 씨, 그런 게 왜 제 술 한 잔 받으세요. 아, 무조건 커리지요. 인성이 이놈 아주 소심한 놈이에요.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이 녀석이 왜 잘못이 한 말이야? 그래, 그게 오빠 잘못이 제 잘못이야, 어? 정아야, 내 말 좀 들어봐봐. 우리가 6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7시에 만나자고 음성을 남겨놨거든. 야, 몰라, 몰라. 말하지 마, 나 안 들어. 정아야, 음성을 남겼는데 내가 확인을 못 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? 아, 몰라요, 몰라. 나 안 들어, 안 들어. 안 들어, 말하지 마, 말하지 마, 말하지 마. 아,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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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안 들어, 안 들어, 안 들어, 안 들어, 안 들어, 안 들어. 네, 안 들어, 안 들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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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장군 씨.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, 정말. 다음에는 인성이 빼고 우리 둘만 만나죠. 그러니까요, 언제든지 전화 때리세요. 그러니까요. 니들 오바다. 아, 똥 잡고 나왔어, 나왔어. 경리 씨 잘 모시고 가라. 야, 먼저 들어가. 우리 솔로끼리 한 잔 더 할 테니까. 예, 그럼 먼저 갈게요, 들어가요. 들어가. 야, 우리 한 잔 더 해야지. 가자. 그래서 말 안 했던 거구나, 창피해서? 야, 그럼 어떡해. 너 데리고 오면 애들이 분명히 그 얘기할 텐데. 그리고 나 올 때부터 그 얘기가 듣기가 얼마나 싫었다고. 야, 뭐 어떠냐? 초등학교 또 이런데. 하여튼 소심하게. 근데 어디까지 빠졌어? 여기까지? 하지 마. 여기까지? 하지 마. 그럼 여기까지? 하지 마. 하지 마. 하하. 자기 배에겐 한 시간 올리는지. 여기. 다. 그녀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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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